강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9달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주택청약 가입자는 모두 60만 5,777명으로 1월보다 655명 줄었습니다. 부동산원은 분양가격이 높아져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시세차액이 줄어들었고 고금리의 실수요자들의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